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반대해온 역사문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는 8일 인천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철거 움직임이 나타나자 크게 반발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까지 토양 오염정화 중인 사실 외에 국방부가 철거를 시작했는지 알지는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부천시가 지역 교통 현안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통 분야는 최근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운 현안인데요. 부천시는 최근 옥길지구를 중심으로 민원이 거세지고 있는 제2경인선도 언급했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내용 정리했습니다. 교통 현안에서 가장 화두가 된 건 입주 7년 차에도 여전히 출퇴근길이 불편한 신시가지 부천 옥길지구 일대 상황입니다. 최근 3,700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혼잡이 한층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다음 달까지 10번 버스를 증차하는 한편 기사 부족 때문에 운행 횟수를 줄였던 56-1번, 57-1번, 마을버스 21번 노선 등을 차례로 정상화할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공모선정 결과에 따라 소사역에서 양재역까지 운행하는 서울도심권 광역버스를 새롭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루미스테이트 입주에 맞추어 노선버스 차량 내 혼잡 완화를 위해서 지난 2월 초 10A 임시노선버스를 출근 시간대 운행 개시를 시작으로 3월 중으로 출근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혼잡이 발생 시기는 추가적으로 노선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제2경인선 관련 발언에도 시선이 쏠렸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광명이전이 무산됐을 때를 대비해 인천시가 국토부에 제시한 비공개 대한노선에 사실상 9천이 제외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제2경인선도 저희가 저희를 경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그 외에도 신구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개역은 존치가 될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차난 극복을 위해 올해 부천시내 공영주차장 13곳 2,400여 면을 조성하고 유휴공간, 공안지, 학교, 종교시설을 활용한 주차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 소각장 건립 사업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을지역위원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광역 소각장 특성상 입지 후보집뿐 아니라 주변 지역도 피해가 우려되지만 김포시는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나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포시는 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가야 하며 무엇보다 주민 공청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김포지역시민단체 시민의힘에서도 7일 성명서를 내고 김포시는 소각장 갈등 해결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와 같은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최근 광역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한 2차 공모를 마친 후 자극 요건에 적합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천 녹색연합이 성명서를 통해 도로와 하천변 그리고 야산 등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쓰레기에 대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수거와 관리를 요구했습니다. 인천 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먼저 계양 신도시 부지 등 인천 곳곳에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저희 신도시 예정 부지 그리고 고속도로 부지 등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계양 신도시가 들어설 도로변에는 비닐, 의자, 농사 자재 이런 대형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고요. 인근 주민들이 아마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번 쓰레기가 버려진 곳들은 쓰레기장으로 인식되어서 계속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IC, 계양 IC 인근과 그리고 부평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앞에는 다양한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담배꽁초가 대표적이고요. 각종 휴지, 비닐, 페트평, 캔 이런 다양하고 다양한 쓰레기가 낭엽 아래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나라뱃길 계양산 구간의 성향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부 주차장과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화물차, 순용차 인근에도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량의 쓰레기가 관리 사각지대에 계속해서 방치가 되면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방치된 쓰레기들은 장마철 비가 내리면 수로를 따라서 하천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는 잠재적 해양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로와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비가 내리면 이 쓰레기들이 배수로와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유입된 쓰레기들은 하천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각지대에 속하는 쓰레기들이 해양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보여집니다. 인천시 등 관계기관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들을 내놓아야 할 텐데요. 어떤 방안들이 나오길 바라십니까? 사각지대에 방치된 쓰레기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각지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협력해야 하는데요. 인천시 기초지자체 그리고 도로공사 이런 관계기관들이 책임 소재를 서로 묻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서서 협력을 해야 합니다. 봄철 대청소와 함께 정기적으로 쓰레기 수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 방안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 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지난달부터 실시한 불법 쓰레기 미수거 방침 기조를 당분간 이어갑니다. 부천시가 불법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시책을 한 달간 실시한 결과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29.4% 증가하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21.6%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에 대한 위반율은 41.8%까지 감소하는 등 단속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부천시는 불법 배출 쓰레기를 조사하고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채 수거를 유예하는 등의 민관 합동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수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데요. 양봉업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마련이 돼 있지 않아 양봉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는 도제복 씨. 봄이 되면서 양봉이 한창일 시기지만 벌통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지난해 500통으로 꿀을 생산했는데 올해는 약 30%인 150통에만 벌들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집을 나갔던 벌들이 월동 준비 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시기가 지났지만 350통은 집주인이 없어 텅텅 비었습니다. 그나마 도제복 씨 농가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인근 다른 양봉농가는 한 통도 건지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벌이 갑자기 사라진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상기후와 무분별한 방제제 사용, 농약 누적, 봉군밀도, 과밀화 등 복합적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응애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응애라고 보면 되는데요. 응애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대략 보면 꼴짝이 같은 데 이런 데 있다 보니까 논 있잖아요, 논. 논에서 드론을 뿌린다고 드론으로 약을 쳐요. 드론으로 약을 치고 여기 연천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 그거에 약 뿌리고 이렇게 하니까 소나무에 재산충 헬기로 뿌리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날아다니는 곤충이니까 생명체니까 이게 맞으면 들어와서 전파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보지 않냐. 양봉농가의 대다수가 생업이다 보니 양봉통을 당장 폐기하기도 내년을 위해 보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피해가 발생해도 양봉업은 축산업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특히 양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소돼지한테 밀려있고 우리는 등 외로 나가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소 같은 경우에 같은 축산 적은데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농림청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미비한 게 많다고 봐야죠. 이처럼 봄철을 앞두고 연천에서 꿀벌이 실종된 통은 약 7천여 개가 넘습니다. 지난해에는 벌통 구매로 일부 양봉농가를 지원했지만 연천군에서도 피해 지원 사업이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 보시면 50% 이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이상도 많이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농림부나 경기도 자체적인 피해 지원 사업들이 현재는 없어가지고요. 양봉농가들도 피해가 심각한 걸 저희도 연천군도 알고 있기에 지금 지원 사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한국양봉협회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으로 88만여 벌통이 피해를 입었으며 176억 마리의 벌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1, 2월에만 8만 8,300여 개의 벌통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올해 김포평야에서는 재두루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희귀한 철새들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무리도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도심 근처에서 이렇게 무리로 관측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영상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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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